축하합니다. 그러면 7시부터 문화체육관에서 저희 MBC 텔레비전과 MBC 라디오 그리고 MBC FM을 통해서 전국의 문화방송 가족 여러분과 함께했던 82년 MBC 대학 가요제의 막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성원으로 MBC 대학 가요제의 선발곡을 애청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다시 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막을 내려야겠습니다. 막을 내리면서 영예 대상곡 조정희 양이 노래하는 참새와 허수아비를 앙콜곡으로 들으면서 여러분과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